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란다에서 야생화를 키우는 야생화 짱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해주세요. 오늘은 저희 집 아침 베란다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요.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야생화 꽃들도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변하고 어제 모습과 오늘 모습이 또 다르거든요. 매일매일 변하는 모습을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또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음악과 함께 영상 감상하실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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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